아, 이거 만리장성, 아... 대자연이다.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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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들만 있으면 그렇게 좀 걔네 소리가 좀 약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게 이런 거 높은데, 그다음에 귀신, 어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우와, 형, 저기 만리장성 꼭대기 봐봐. 야, 나 진짜 만리장성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다. 내가 국경에는 촬영을 와봤지만, 만리장성은 처음 와봐요. 약간 그런 게 있네,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돌을 날라고 그랬어? 야, 이거를. 아니, 배급 좀 다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아니지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와, 또 산에다가 이렇게 다 쐈을까요? 아이, 사진 좀 찍어야 되는데. 네. 아, 일단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쌤. 오, 괜찮니? 지영아? 네. 괜찮아요. 와, 진짜 진단하다. 진짜 교과서에서 보던 그림이 많아. 수협제도 가득하다, 이거. 우와. 와, 야, 야, 끝이 한 거야, 끝이. 여기서부터 런닝은 에이스 시작입니다. 우리 뭐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뭐예요? 만리장성으로 들어가실까요? 왼쪽에 보이면, 왼쪽으로 가시면 런닝은 뒷발이 있어요. 왼쪽이요? 저기 꼭대기 뜨는 거 아니에요? 우와. 우리 장난으로 얘기했잖아요. 만리장성에서 엘스하고 얘기했다고. 할성이에요. 빨리 가세요. 와, 이거 봐. 야,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어, 무서워. 어우, 너무 멀어. 와, 네비 진짜 엘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어? 와, 진짜 이거 짱이다, 진짜. 아니, 어디까지 있는 거야? 뭐, 저기서 있어. 저만 안 해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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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너님의 심판복 보니까 너무 반가워. 한국대이신가? 여기서요? 왜 이렇게 마크를 해놨지? 잠깐만. 야옹. 안녕하세요. 네. 한 번 해보셔야. 자, 구간별 미션을 전원 성공해야 통과. 한 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구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별할 수 있는 구간이 막막합니다. 막막해지겠지. 아니면 구간별 미션이면 여기 일단 이런 구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거야? 야, 저기 카메라 어디까지 가? 아니, 아니. 장난 아닌데? 잠깐만. 어디가 치킨 거야. 구간별 하면 여기가 1,300km 정도 있는 거 같은데요. 뭔데 얘기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30개 차야 통과합니다. 제기차. 네? 각» 저의 엘 이럴 바지로 왜 이십 아니 불법이 왔어 모집 모동생 아니죠 왜 모르시오 도우셔서 나와요 백사님 백사님 나와요 나와요